짠! 계란밥 완성! 아 뜨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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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밥 완성했습니다. 요거는 도기는 반만 했구요. 나머지 하나, 둘, 셋, 넷 잡곡을 했습니다. 이거는 익으면서 깨졌네요. 콩이랑 귀리랑 해서 한번 해봤습니다. 먹어볼게요. 음, 꼬들밥으로 밥은 잘 됐습니다. 이 계란에 곧 독특한 약이 있습니다, 이거. 아! 아! 음! 음! 이번 행사에 계란밥으로 한번 참여를 해 보겠습니다.